안녕하세요 쩨쩨의 오락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속선터에서 못 잡은 귀신이 있나요? 저는 오늘 그 못 잡은 귀신들을 다 잡아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못 잡았어? 그래, 아직도 못 잡았다 2,000개의 전구 장식을 모아서 거대 고스트를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가 보는 게 진짜일까? 나에게 닿는 순간 끝이들 사이버그 개정 모든 걸 쓸어버리겠다 나갈 수 없다! 숲의 비로로 초대하지, 지야적이! 혹시 도움이 있으신가요? 동물들을 소환해 조종하기, 어떠냐? 피가 오기냐냐? 수술지파기로 빠져나갈 수 없는 숲의 비로를 만들지! 수술기계로 이루어진 강철몸 나는 쥐, 정목, 띠! 혹시 개의 믿으신가요? 눈의 레이더로 숨어있는 점을 감지한다, 삐빅! 피가 오기는요? 나의 레이더에 들어오면 바이버그로 개조해주지, 삐빅!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몸을 가진 다이아몬드, 지, 차단! 혹시 개의 믿으신가요? 하늘도 갈라버리는 날카로운 금빛 날개! 피가 오기는요? 하늘에서 내리꽂는 전역 검경! 날 보기도 전에 당해버릴까라! 피가 보고 있는데 진짜일까? 지, 더 큰 이래놈! 혹시 개의 믿으신가요? 날리빛 한번로 지구 반대편에 분수한 여본들이 지원될 수 있지! 피가 오기는요? 거울의 비치는 모든 것에 퍽혀야지! 어디 거울 한 번 혼내? 더 이상 착한 나를 찾지마! 재앙신, 기의 이무기! 혹시 개의 믿으신가요? 바람을 이용해 강력한 토네이도를 만들 수 있지! 기사이기는요? 강력한 흙구름으로 모든 것을 어둠에 덮어버리겠다! 자, 이렇게 해서 거대 구스트 세트를 모으는데 성공을 했고요. 기간은 12월 23일까지라고 하니까요. 아직 못 모으신 분들 열심히 모으셔서 일회 안정 아이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